언젠가는 너와 함께하겠지 지금은 헤어처라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어찌됨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운 사랑이예요 멋있는 사랑 저 속에 그대 사랑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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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젠가는 너와 함께하겠지 지금은 헤어처라 있어도 네가 보고 싶어도 참고 있을 뿐이지 어찌됨 다시 만날 테니까 그리운 헤어지지 않아 너에게만은 몰라 모든 걸 포기하고 내게 가보신 만 저 다루만 참고 기다려줘 할 수 없는 또 다른 나의 미래가 내가 나를 알을 때부터 힘들게 하지마 네가 일단에 더 신단을 존재하게 해 네가 이 순간을 찾을 수 없는지 기다릴 수 있글래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금 늦은 날 바뀌는 것도 있겠지 남자는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우리 안에 널 힘들게 하지마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만 너의 곁에 항상 내가 있을 때 우리의 미리를 위해 슬퍼들어 죽어만 참아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이렇게 내 원이야 널 사랑해 저녁 늦게 나는 잠이 들었지 저녁 늦게 너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피곤해서 쓰러져 잠이 들었지 넌 왜 이렇게 내 꿈에 사는 거야 내 꿈에 사는 거야 밤을 뜨면 또 하루가 되고 내 손에 내 손에 작은 작은 너의 사진분 너를 다시 만나면 너를 다시 만나면 내가 더욱둑 내가 더욱둑 힘들게 하지마 네가 있다면 네가 있다면 무엇이 나를 존재하게 해 네가 있어만 살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 내게 달려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니 조금만 더 기다려 팬에 다 먹은거입니다 ifier 그리고 이러한 행운? 어떻게 하는지? 직장에서 어떤 게? 적당할 수 있는지 저희도 안 여고 이게 정말 뭔지 내가 그런지 내가 얘기한다는게 Concept? 이런 일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